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은 회사 쉬는 날 나는 굉장히 귀찮다 애들이 나한테 아 요..요루야 아빠가 어제 야근을 해서 요루랑 오늘 못 놀아주니까 저쪽 가서 놀아 무슨 소리야 오늘 아빠가 나랑 놀아준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대기 이때만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분명 놀아주겠지 하면서 아니 범수 오빠랑 놀아 오빠랑 멍청이서 재미없어 야 범수야 우리 좀 같이 놀아줘 나 좀 어 요리야 뭐 우리 아빠랑 같이 놀자 아아 이럴수다 여보 여보 애들이랑 같이 놀아줘 애들이 나한테 달라붙잖아 쉬는 날인데 어 여보랑 놀고실라 그럼 잘됐다 여보야 아 왜 애들이랑 같이 장 좀 보고 와 딱 됐네 아빠는 나간다 아우 여기 자 여깄어 여보 뭐 사오면 돼 사과 아 딴길로 세지 말고 애들 꼭꼭 잘 어 나 여기 싫테니까 갔다 와여 달라붙지마 얘들아 제발 사과 가진아 초피카나 사과 아 얘들아 오늘 아빠가 굉장히 피곤하니까 딱 사과만 사고 오는구나 뭐 피곤한다고 아빠 우리 사촌에 놀다 오자 뭐 가다가 가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오르지 마라 알았지 그럼 우리 터에서 놀아줘 안 돼 안 돼 아빠 오늘 피곤하단 말이야 아 뭐야 에이 빨리 가야겠다 가요 우와 이거 뭐야 어이 이거 어디서 빨리 본건데 아 이거 인형폭기통이잖아 아이고 손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어 뭐야 이거 도라에몽처럼 생겼는데 보면서 이거 뭐다 이거 괴물 아니야 저는 도라에몽이 아니에요 저는 쥐라에몽이에요 쥐라에몽씨 이럴수가 아 오늘은 쥐라에몽씨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뭐구요 여기다가 돈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당첨을 뽑으면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죠 바로 모두가 좋아하는 바로 이 도라에몽 인형을 드리죠 도라에몽 인형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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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별론데 그쨍 뽐쌍 별로지 아냐아냐 좋아좋아 가자 그냥 요리야 너는 도라에몽 인형 갖고싶어? 나는 도라에몽 쩡쩡 투하해 안되겠네 그럼 요리야 내가 아빠가 이거 뽑아줄까 그러면은 오예 응 뽑아주면 오늘 아빠 귀찮게 안 할게 알았어 그럼 오늘 내가 만약 도라이몬 인형 뽑아주면 너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알겠어 혼자서 놀게 아 그러면 아저씨 이거 한 판에 얼마에요 한 판에 얼마에요 아 한 판에? 아 그럼 조각 한 갭니다 아 그렇구만 우리 딸이 가지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거 뽑아줘야겠구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갖고 싶어졌어 도라이몬 인형을 말이야 음 이럴 수가 아 그러면은 어 뭐야 우리 여보가 사과 사오라고 8,000원 줬으니까 사과가 한 3,000원? 4,000원이면 살 수 있겠지 3번 정도만 해야겠다 음 좋았어 좋았어 자 돈 넣을게요 아 좋았어 좋았어 자 이제 해볼까 응 안돼 또 안돼 네 꺼딱 깰깰 꺼다 깰깰 자 6,6 6,6,0,9 6,6,0,9 6,6,0,9 아 언제나 형이 편이야 알지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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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안 넣은게 안 되네? 뭐야 이거? 난 안보여? 난 안보여? 넌 되니? 아 된다 나도 된다 어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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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지마 나 할게 할게 늑대 할게 서렁해 응 바로 해 바로 해 제발 액션 자 그럼 한번 뽑아볼까 음 아 움직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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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움직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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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좀 더 좀 더 좀 오케이 좋았어 아 봐 아 봐 자 좀만 뒤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됐어 자 자 뽑는다 자 오 잡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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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아 도라에봉 인형이 나한테 계속 내려오는군 자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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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오라고 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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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구석으로 아 나 다 다 다 다 다 아 아 쉽지만 꽝입니다 안 돼 에이 꽝입니다 꽝이에요 아니 여보가 준 돈 8000원에서 2,000원을 썼는데 아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세 번만 세 번나봐도 세 번봐 그럼 무슨 색 무슨 색을 해야 되는거지 아빠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 도라에봉이니까 파란색? 파란색 좋아 파란색 그래 파란색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더 됐어 잠깐만 자 이걸로 간다 안돼 안돼 봉쇠야 안되겠다 니가 해봐라 알았어 내가 알려줄게 도라이브 인형 뽑아야 돼 여보한테 돈 다 쓰면 혼단단 말이야 그래 줘 앞으로 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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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러니 왜그러니 그런거 아니야 너 안 움직여? 어 됐다 그래 그래 아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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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거기 집어버려 헛 그래 헛 어이 봉쇠 잡았다 넌 니가 해냈구나 어 도라이브 주셈 아저씨 도라이브 빨리 주셈 나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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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과연 꽝일까? 당첨일까? 아쉽지만 꽝입니다 아아아아악 잠깐만 저기 아저씨 손목 장난치면 손목까지 날라가요? 진짜 꽝이야 진짜 꽝이야 봉쇠 니가 한번 더 해라 야 안되겠다 어? 아빠가 돈 넣어줄게 어? 야 점자산이야 이거 이제 2천원 남았어 2천원 어? 2천원 왔어 야 노란색깔인가 노란색깔 뽑아봐 저 앞에 있는거 바로 앞에 있는거 여기여기여기 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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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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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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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내려가 도라에봉 인형이 우리 문 앞에 있다 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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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당첨일거 같애 도라에봉 인형 아 꽝이래 꽝이래 꽝 야 꽝이라고 써있는데 아 꽝이라고 써있는데 어 뭐가 뭐지 뭘까 검은색? 아냐 빨간색이 아닐까 야 아빠가 돈 넣어줄테니까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지금 빨간색을 뽑는거야 그치 요루가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어 어 어떻게 뽑아줘야돼 요루한테 말이야 어 빨간색 느낌 좋다 됐어 어 어 될거같아 될거같아 지금이야 하 좋아 어 나 괜찮았는데 진짜 재능이 있는거 아니냐 이거 어 이거 인형 뽑기 완전 고수인거 이거 오늘 전자단을 썼지만 도라에봉 인형을 얻었으면 만족된거야 어 엄마 돈 넣어도 돼 어 자 빨리 이제 내보내 진짜 엄마 돈 넣어도 돼 그럼 도라에봉 인형을 얻을 수 있다면 어 짱짱이지 당첨이네요 어 당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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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에봉 인형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 싫어요 싫어요 아 빨리 줘봐요 빨리 빨리 일단 집에 가자 아 그 도라에봉 인형은 내꺼란 말이야 돌려줘 아 뭔데 이걸 장사해놓고 다시 돌려달래 안 돼 돌려줘 우리 8천원 날렸단 말이야 나는 그게에다가 8천원 돌려줄게 8천원 돌려줄게 8천원 돌려줄게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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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거 내꺼 어딨냐 돌려줘 저리로 안가 저리로 안가 저리로 안가 저리로 안가 어 짱좋지 네 야 근데 봄자 큰일났다 왜 어 사과 사과 우리 사과 아빠 아니 아빠 왜 왜 여기서 좀 사과를 퇴가자는거니 사과 사과를 퇴가자 사과 나올까 과연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야 아니 엄마한테 말하자 그냥 가다가 인형뽑기통이 있어가지고 8천원 가지고 비싼 더 비싼 인형뽑았다고 그럼 되자 어때 아니야 아니야 사과 나온다니까 사과 나온다니까 어 뭐야 어 야야야 어 왜 아니 사과잖아 어 됐어 야야야야 야야야 사과도 얻었고 인형까지 얻었니 이거 일석이조 아니겠니 야 빨리 집에 들어가자 야 봄수 머리 좋은데 야 여보 나왔어요 어 어 왔어요 어 그 뭐에요 그거는 아 이거 도라에몽 인형이야 웬 도라에몽 인형 이거 봄수가 이거 사과는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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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왔지 두개 음 음 그리고 이거 도라에몽 인형 봄수가 인형 인형 뽑기통에다 뽑았어 짱이지 아유 잘했네 에헤헤 그래서 여보 아 거스름돈은요 거스름돈 그 그 그게 필요한가 어 아 아 이 사과가 하나에 천원이잖아 어 어 인형 뽑기하느라 다 썼는데 뭐 뭐라고 했어 지금 그 돈을 다 썼다고 와 이 양반이 아 아 보무스 과장을 졸랐단 말이야 이 일으로 안와요 아 아!